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I'm Dr. Kim, who is on the Multilingual Cafe Channel. Good morning. I'm Dr. Kim, who is on the Multilingual Cafe.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다는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이, 즉 한국어와 영어와 이탈리아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오늘은 구강 요일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강 요일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이탈리아어의 원의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아홉 9 9 요일 days of the week days of the week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어와 문장의 빈칸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시 및 순기를 클릭하시면은 완전한 단어와 문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듣겠습니다. 월요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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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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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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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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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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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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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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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The week The week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From Monday From Monday To Sunday From Monday To Sunday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The first day is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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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ird day is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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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날은 목요일이에요. The fourth day is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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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The fifth day is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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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ixth day is Saturday.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에요. The seventh day is Sunday. 일주일에는 7일이 있어요. The week has seven days. 우리는 5일만 일해요. We only work for five days. 네, 이어서 이탈리아를 듣겠습니다. 아홉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어와 문장의 빈칸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시 밑 숨길 클릭하시면 완전한 단어와 완전한 문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듣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 며코레디 일 며코레디 목요일 일 요배디 일 요배디 금요일 일 일 베네디 일 베네디 토요일 일 일요일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둘째 날은 화요일이에요. 셋째 날은 수요일이에요. 셋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주일에는 일요일이 있어요. 일주일은 일요일이에요. 우리는 5일만 일해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읍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 O는 object, 목적으로 쓰. alert, 직접 목적의 DO이고, 모모에게는 간접 목적의 O입니다. C는 compliment, 보호로써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호는 6시, 목적으로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호는 OC입니다.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의 동사이고, 영어와 이탈리아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의 어순입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홉, nine, 이탈리아는 nove, 요일, days of the week, 다음 이탈리아는 giorni della settimana, 다음 월요일, Monday, 이탈리아는 il lunedì, 화요일, Tuesday, 이탈리아는 il marte di, 수요일, Wednesday, 다음 이탈리아는 il mercoledì, 목요일, Thursday, 이탈리아는 il jovedì, 금요일, Friday, 이탈리아는 il venerdì, 토요일, Saturday, 이탈리아는 il sabato, 일요일, Sunday, 이탈리아는 la domenica, 일주일, the week, 그 다음 이탈리아는 la settimana,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다음 영어는 from Monday to Sunday, from 이 몸으로부터죠, Monday, 즉, from Monday, 월요일부터 to no 까지죠, Sunday, 일요일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는 da lunedì, a domenica에서 da가 몸으로부터죠, da lunedì, 즉, 월요일부터 a domenica, 일요일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첫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자, 여기서 첫째 날은 주 s 되겠죠. 첫째 날은 주 s, 이에요, 동사 v, 월요일, 주격보 s, 이 형식이죠. 그래서 첫째 날은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이탈리아는 the first day is Monday에서 the first day 주 s 되겠습니다. 이제 동사 v, Monday가 주격보 s, 이 형식이죠. 그래서 the first day, 첫째 날은 is Monday,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는 il primo giorno, e il lunedì, 일 primo giorno 주 s 되겠습니다. e 동사 v, 일 lunedì, 주격보 s, 마찬가지로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il primo giorno, 첫째 날은 e il lunedì,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날은 화요일이에요. 자, 둘째 날은 또 주 s 되겠습니다. 이에요, 동사 v, 화요일, 주격보 s, 그래서 둘째 날은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날에는 일었 Existe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Burning 날은 the second day, 이제 Tuesday에서 The second day에서 주 s, V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the second day, 둘째 날은 이제 Tuesday. 화요일, 이 형식 입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는 il secondo giorno e il martedì 해서 il secondo giorno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동사 부위 il martedì, 마찬가지로 이응식이죠. 그래서 il secondo giorno, 둘째 날은 il martedì, 가요일 이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셋째 날은 수요일이에요. 마찬가지죠. 셋째 날은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이에요 동사 부위 수요일이 축격포 6시 이응식이죠. 그래서 셋째 날은 수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은 the third day is Wednesday, the third day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이즈 부위 웬즈데이 축격포 6시 이응식이죠. 그래서 the other day, 셋째 날은 이즈 웬즈데이 수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는 il terzo giorno e il mercoledì 해서 il terzo giorno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동사 부위 일 mercoledì, 축격포 6시 이응식이죠. 그래서 il terzo giorno, 셋째 날은 il mercoledì, 수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넷째 날은 목요일이에요. 마찬가지죠. 넷째 날은 주어에서 되겠고, 이에요 동사 부위 목요일 축격포 6시 이응식이죠. 그래서 넷째 날은 목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는 the fourth day is thursday, the fourth day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이즈 동사 부위, thursday, 축격포 6시 이응식입니다. 그래서 the fourth day, 넷째 날은 이즈 웬즈데이 목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il quarto giorno e il giovedì 해서 il quarto giorno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섯째 날은 또 주에서 되겠죠. 이에요 동사 부위, 금요일 축격포 6시 이응식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the fifth day is friday, the fifth day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이즈 동사 부위, 프라이데이가 축격포 6시 이응식이죠. 그래서 the fifth day, 다섯째 날은 이즈 프라이데이, 금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 il quinto giorno e il quinto giorno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e 동사 부위, il venerdi, 축격포 6시 이응식이죠. 그래서 il quinto giorno, 다섯째 날은 il venerdi,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여섯째 날은 또 주에서 되겠죠. 이에요 동사 부위, 토요일, 축격포 6시 이응식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the sixth day is saturday, 이에서 the sixth day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이즈 동사 부위, Saturday, 축격포 6시 이응식이죠. 그래서 the sixth day, 여섯째 날은 이즈 세러디, 토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 il quinto giorno e il quinto giorno, 일 quinto giorno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e 동사 부위, il sábato, 축격포 6시 이응식이죠. 그래서 il quinto giorno, 여섯째 날은 e il sábato, 토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에요. 일곱째 날은 또 주에서 되겠죠. 이에요 동사 부위, 일요일, 축격포 6시 이응식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the seventh day is sunday. 자, the seventh day 주어에서 되겠죠. 이즈 동사 부위, sunday, 축격포 6시 이응식이죠. 그래서 the seventh day, 일곱째 날은 이즈 선데이, 일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어를 보시면 il settimo giorno, il domenica에서 il settimo giorno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e 동사 부위, la domenica, 축격포 6시 이응식이죠. 그래서 il settimo giorno, 일곱째 날은 e la domenica, 일요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에는 7일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은 영어가 조금 이렇게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 영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와의 이해를 갖다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조금 무리가 있지만 사명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는 주어에서가 되겠고 있어요 가 동사 부위, 그 다음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일을 해서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는 7일이 있어요. 7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The week has seven days. It's the week 주의해서 되겠습니다. has 동사 부위, seven days 목적으로 삼행식이죠. 이렇게 하면은 문명이 잘 맞습니다.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있어요. 7일, seventh day 이렇게. 그래서 The week 일주일은 has seven days. 7일을 has 가지고 있습니다. 즉 7일이 있어요 라는 의미죠. 다음 이탈리아어를 보시면 La settimana, a sette giorni. La settimana, la settimana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A 동사 부위. 그 다음에 sette giorni. 목적으로 삼행식이죠. 그래서 la settimana, 즉 일주일은 sette giorni. 7일을 가지고 있어요. 즉 7일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5일만 일해요 에서 우리는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일해요 동사 부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5일만 일해요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We only work for five days. We가 주에서 되겠습니다. Work가 동사 부위. 이런 식이죠. 그래서 We only work. 우리는 단지 일합니다. For five days. 5일만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용들과 의위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의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Book two. Book two. 9. 9. 10. 10. 10. 11. 11. 12. 12. 11. 12. 12. 12. 43. 24. 목요일 Thursday Thursday 금요일 Friday Friday 토요일 Saturday 일요일 Sunday Sunday 일주일 The week The week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From Monday to Sunday From Monday to Sunday 첫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The first day is Monday The first day is Monday 둘째 날은 화요일이에요 The second day is Tuesday The second day is Tuesday 셋째 날은 수요일이에요 The third day is Wednesday The third day is Wednesday The third day is Wednesday 넷째 날은 목요일이에요 The fourth day is Thursday The fourth day is Thursday The fourth day is Thursday The fifth day is Friday The fifth day is Friday 여섯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The sixth day is Saturday The sixth day is Saturday The sixth day is Saturday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주일에는 칠일이 있어요 일주일에는 칠일이 있어요 일주일에는 칠일이 있어요 The week has seven days The week has seven days The week has seven days 우리는 오일만 일해요 We only work for five days We only work for five days We only work for five days Book two Aho Nove Nove 요일 I giorni della settimana I giorni della settimana I giorni della settimana 월요일 Il lunedì Il lunedì Il lunedì 화요일 Il martedì Il martedì Il martedì 수요일 Il mercoledì Il mercoledì Il mercoledì Il mercoledì Mog요일 Il giovedì Il giovedì Il giovedì Il giovedì Come요일 Il venerdì Il venerdì Il venerdì Il venerdì To요일 Il sabato Il sabato Il sabato 일요일 la domenica 일요일 la settimana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lunedì a domenica 다 lunedì a domenica 첫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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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il secondo giorno è il martedì il secondo giorno è il martedì 셋째 날은 수요일이에요 il terzo giorno è il mercoledì il terzo giorno è il mercoledì 넷째 날은 목요일이에요 il quarto giorno è il giovedì il quarto giorno è il giovedì 다섯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il quinto giorno è il venerdì il quinto giorno è il venerdì 여섯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일요일 il sexto giorno è il sabato il sexto giorno è il sabato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에요 il settimo giorno è la domenica Il settimo giorno è la domenica. 일주일에는 7일이 있어요. La settimana ha sette giorni. La settimana ha sette giorni. 우리는 5일만 일해요. Noi lavoriamo solo 5 giorni. Noi lavoriamo solo 5 giorni. Allora, noi non-concili.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탈리아어를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두시면 저도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You are doing good. Stop a chendo bene.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